오늘은 싱글벙글 알파남이 어째서 최상위 포식자인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성시대하는 FM리스트 혹은 여러분이 길가다 볼 수 있는 예쁜 여자들. 그 모든 여자들이 알파남 앞에서는 한남이라 말 한마디 못한다는 진리를 보여드리죠. 여성시대에는 놀랍게도 시오피읍 이야기를 하는 게시판이 있고 그 게시판에는 구구절절한 FM리스트 여성들의 실패한 사랑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밥 먹는 내내 생각난다 얘는 나를 심심풀이 성처리로 생각하는데 난 이렇게라도 선톡 왔다는 게 왜 이렇게 기분 좋을까 나 진짜 미친 것 같아. 끊어내고 끊어내고 싶어도 얘 생각만 하면 뇌가 작동을 멈춘 느낌으로 아무런 생각이 안 나. 당연히 날 편리한 여자로 생각하겠지만 그렇게라도 만나서 마음 돌려보려 애쓰고 있어. 라는 식으로 아주 구구절절한 FM리스트 여성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남성에게 오늘 시간 됨 퇴근하고 집 와서 한판하고 갈 수 있어? 라는 상남자식 노빠꾸 카톡을 받고 저런 글을 쓴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상당수의 FM리스트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슬프면서 내 처지 같아서 공감간다 내가 만나는 그 남자도 날 저렇게 생각하겠지. 라고 말하면서 편리한 도구 취급당하는 걸 공감하는 FM리스트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무리 한남어쩌구 저쩌구 비혼 비출산 비혼의 비관계를 외치고 다니는 여자들이 많지만 그 여자들도 현실에서 알파남을 만나면 저렇게 편리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현상 재밌지 않나요? 그녀들은 본인들을 자발적 치은니음도 아니고 유사연애 즐기면서 놀아주는 치은니의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술 마시고 한 적 없고 맨정신에 벌려서 저 남자도 나에게 감정 있는 줄 알았어. 나도 맨날 데이트하고 와서 맨정신으로 벌리고 그래서 사귈 줄 알았다죠. 라면서 맨정신에 당했다고 분노하는 FM 여러분들. 남자 입장에서 여친하고 싶은 여자랑 그냥 자고만 싶은 여자 나누는 기준이 뭘까 그런 취급당해서 화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알파남을 사랑했지만 알파남은 자신을 도구 취급했다고 화가 잔뜩 난 FM리스트. 알파남에게 연락오면 배달음식도 김치녀 돈으로 시키고 돈 써도 좋다고 말하는 FM리스트. 자신을 도구 취급하지만 그 알파남이 방학하고 헌팅포차 클럽 여자 만날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다른 첩을 만들면 안된다고 속상해하는 FM리스트. 다른 여자랑 연락 안했으면 좋겠고 먼저 톡하고 일상보고 하고 다정하게 해주고 갑의 위치를 가지고 싶다고 말하는 FM리스트. 본인이 슈퍼 의리라서 본인이 만나고 싶을 때는 절대 못 만나지만 알파남이 만나자고 하면 그냥 프리패스 만나주고. 다음날 출근인데 새벽에 전화해도 받아주는데 같이 놀자 답장하면 익십당하는 FM리스트. 핸드폰으로 영상 찍으면 안되냐는 말 들었는데 그거 거절해서 괴롭다는 FM리스트. 남자들 욕구만 해소하는 존재라고 말하며 본인들을 변기 이응니은이의라 말하는 우리 FM리스트들. 진짜 너무 보고 싶고 차단하니까 더 힘들다는 우리 FM리스트. 여러분은 아직도 여성에 대한 환상이 남아계신가요? 지구상에서 남자라면 가장 싫어한다고 연부를 외고 다니는 인간들이 여성시대하는 여자들인데. 걔들이 지금 시오피읍 게시판을 만들어서 하루종일 알파남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당신의 미래 와이프가 저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생리 예정일 지났는데 왜 생리 안하냐고 전정긍긍하는 FM리스트.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는 남자인데 못 끊겠다고 미치겠다는 FM리스트.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보는 메가라는 여자도 알파남 앞에서는 이런 취급이나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 바쳐서 얻고 싶어하는 그 여자는 가장 찬란했던 순간의 공자였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FM한다고 비혼 비혼해 해야 한다는 여성들이 저렇게나 편리한 취급당하고 있다는 싱글뻥글 이야기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퐁퐁남들 구원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오늘 시간 됨. 퇴근하고 집 와서 한판 하고 갈 수 있어?